안녕하세요 투토토켓입니다 제가 오늘은 갤럭시 워시4를 시계만 사용했을 때 사용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0% 충전이 되어 있구요 이걸 착용하고 시계만 보겠습니다 다른 기능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에요 제가 지금 켜져 있는 것은 와이파이 gps 두가지만 켜져있구요 나머지는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분초까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떼면서 시작할게요 충전기를 떼면서 시작 네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간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27시간 11분을 지나고 있구요 배터리 남은 용량은 29% 입니다 30%도 안 남았네요 이틀은 못써요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근데 시계를 제가 1시간에 한번 두번 볼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는데 배터리 소모량이 대단하네요 스펙상 사용시간이 짧아진 것도 아무래도 이런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사용시간이 짧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한번 배터리 0%가 될 때까지 한번 재볼게요 완전히 이제 배터리 0% 떴죠 총 사용시간은 38시간 22분 또 뭐 하루사리보다 14시간 더 사네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용량도 아쉬운 건 있는데 액티브2 랑 비교를 하면 용량은 똑같지만 사용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배터리 양을 좀 늘려주던가 아니면 배터리 소모가 잘 안되도록 만든 성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되면 너무 짧아요 액티브2 쓸 때는 그래도 2, 3일에 한번 충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갤럭시 워치4는 하루에 한번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횟수가 너무 잦아요 2, 3일에 충전을 하던 걸 이제 하루에 한번 해야 되는가 이게 체감상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이게 하루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하루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일주일에 액티브2는 뭐 한 세 번 정도 충전을 했으면 얘는 대여섯 번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배터리 용량을 늘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좀 좋은 기능들을 많이 설명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배터리가 너무 아쉬워서 깔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상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시간이 짧았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삼성에서 보여준 스펙도 40시간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얼추... 맞은 거죠 뭐 40시간 못 썼어요 근데 제가 시계를 아예 안 봤으면 40시간은 썼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시계를 조금씩 보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1시간 40분을 덜 쓴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스펙도 40시간 정도nt 지민 스펙도 40시간 정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애도 또 거의 딱 눈 Rolls'ham T-T-R 아멘